마사지 받고 다 불렀어요. 춤추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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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도 들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꺄악! 이모 좋아요? 응. 우와 나도 재민이 좋아요. 뽀뽀. 뽀뽀. 오늘 갈 곳 들었어? 아직 안 들었어? 근데 어디 가요? 너배도 뭡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세요. 타일랜드 가자. 뭐야? 오빠는 타일랜드야? 타일랜드 알아? 이거 뭐야? 레스토랑이야? 여보 우리가 타일랜드 마사지 받으러 가자. 아예. 에이. 어떻게? 그냥 무서워. 왜? 다른 여자아파이가.. 이렇게 하는데. 안돼요! 내 몸이 안돼요. 한 번도 기분 좋아. 왜 안돼? 왜? 아니, 한번도 안 가봤어요. 너 문제 있어? 없어. 은재예요? 안녕. 이렇게 나와서. 아우. 조언, 내가 저온에 가요. 저온이야? 그렇지. 나도 저온이야. 한번도 안 가봤어. 나도 저온이야. 한번도 안 가봤어. 야, 마사지 밖에서 저온이 지우고 있어. 인사. 인사 안아? 사와디카. 사와디카. 이거, 이거 해야 해? 사와디카. 아니, 이거. 사와디카. 아, 안돼. 들어가. 응? 앞으로 갑시다. 대국 냄새난다. 대국 냄새도 대국 가봤어? 안 가봤자 한 번. 맞아. 사와디카. 사와디카. 우린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주했어요? 에이.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예인분인 것 같아. 너무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오늘 뭐. 근데, 맙두랑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마사지 그 전에 안 받아봤어요? 처음이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가봤지만, 태국 향이 나. 태국 웃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여기 태국이야. 응. 응. 우리 언제 다이난 가요? 돈 많이 벌면. 아니 오빠 이제 대국 마사지 받았다고. 이렇게 하세요? 대국 가면 안 간다고 하면 안 돼? 응. 알았어 알았어. 데려가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거 뭐지? 간지럽게? 간지럽게요. 그것 때문에.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하지마 하세요. 네. 응. 아직 결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기 손님들이 대부분 다 좀 부작용이잖아. 좀 사회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 저랑? 고급. 우즈베케 이 정도 수준의 고급 마사지 하다가 또 타이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하는 데는 없잖아. 이뻐? 아니. 계속 얘기하세요. 아 진짜? 오. 그러니까 업 됐다 이래. 예. 이..이런 것도 있어. 여기는. 바린가봐요. 이거는. 이렇게 같은 거 아니야? 아닐까. 아아! 발 맛을 수 있어요? 이제 말 그만하고. 들어가지 우리 기다리기. 네 네 옷 갈아입어? 네 내가 언제 입고 좀 있다가 옷 갈아입으면 얘기해 네 아, 괜찮으세요? 비디오에서 한번 보려고 하죠? 비디오에서 한번 보려고 하죠? 네 아, 진짜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약시만? 약시만 오, 여기? 와 아, 감사합니다 아, 노비아 노비아, 노비아하고 맙두랑 나와도 돼 무슨 옷? 어, 다 나왔어? 가서 가요? 아, 잠깐만 기다려 봐 네 어때요? 맙두와, 근데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왜 이렇게 돼? 아, 서비스는 아주 좋은데? 우와 이거 있더라고? 네 내가 완전 사모님이 제대로 된 거 같아 사모님이 된 거 같아? 응 맙두랑 어때? 어 내가 처음에 봤는데 근데 제가 드라마에서 봤어요 이거 어 엄청 많이 요소들이 그래요 스파 와 오고 이렇게 다 사모님 된 거야, 오늘 사모님이 아, 사사님 와이프 어, 맞아, 맞아, 사모님 맞아요? 네 자, 갑시다 네 오늘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번역해보기 좋아요 번역해보기 번역해보기 좋아요 좋아 좋아 갑니다 응 뜨거워 부끄러워서 구름 마사지 받을 수 없어 줄루가 어 너무 좋아 아파 우와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죠 아프다 아프다 오빠 나중에 후회할 거야 오빠 태국 마사지 데려가 데려가면 어떡해? 그러게? 어? 그러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하하하하 어떡해? 하하하하 어떡해? 하하하하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혼이 얼마나 많아 여자가 진짜로 우와 편하게 받아, 알았지? 네 이제 나가있어 영상 계속 찍으면 편하게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맙두라 지금 마음에 들어? 네 이따 보자 예 왜? 아프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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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하하하 아프다 하하하 기분 어때? 말 하지마 대국말 못나도 수생들아 바라들어 다 했어? 오빠 우리를 어디 데리고 왔어? 좋나 봐 이제 내가 데리고 오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게 좋아? 몸이 어때? 몰라 우리 생각보다 여기 살고 싶어 여기 살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마사진 줄 알았거든 이렇게 했더라 여기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 마사지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야 전세계적으로 유명해 이게 내일 기계도 커진 거 같아 이런 거 너무 쉽네 이거는 효과보 같대요 오 오 이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딱 부술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없었어 오 좋아 진짜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안 힘들어? 이 여자들은 힘들지 근데 응 대단하다 근데 말 안 통해서 죽겠어 말 하고 싶어 그냥 마사진 타는 거 보면 말이 필요해 아니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 힘들어요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아 아 아 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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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음 우즈베키스탄에 오면 콕 데타이 맞아요? 응 타이마사지 데타이 사러 오세요 나 다를 닦는 줄 알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달에 한 번 약속해 여러분들 한 거 없어? 저도요 하하하하 너는 마사지 안 준다며 아니야 로비야 밖에 여자 없어 여기? 마사지 받고 다 불렀어 이제 춤출 수 있어요 흙 흙 흙 하하하하 저녁 먹으러 갈 거니까 저녁 같이 먹고 아주 오빠 유튜브 역할 줄 알아 알았어 천천히 나와 알았지? 너한테 카메라 맡겼으니까 열심히 찍어 응 알았어 아니 뭐 힘든 일을 하고 온 사람 같아 우리 이제 자고 싶다고요 자고 싶어? 네 밥 먹으러 가야 돼 이제 밥도 밥 생각도 없어? 없어요 나는 괜찮아 밥 생각 많아 굿꿍갑 여자 있으면 굿꿍갑 남자 있으면 굿꿍갑이에요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오빠 어디 갔어요? 나 여기 있어 우리 선물 주는데 알았어 알았어 이거 뭐예요? 선물 빗어요? 냄새 시원해지는 거 코 시원해지는 거 아 이거 감기 걸려면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주는 거 아니야 꼿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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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도? 가능한데요 언니? 응 아 동생 여기 선물 받았어요 여기가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하고 나갈까? 그래가지고 괜찮을 거 같은데? 네 린씨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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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봐요 맞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시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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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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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